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리뷰랑 조금 다른 리뷰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놓고 리뷰를 하는 방식이 인터페이스 전반적인 스펙 살펴보고 실측 수치라던가 다이내믹 레인지나 이런 세부 스펙들을 확인한 다음 연결되는 거 그리고 사운드 실제로 녹음해 가지고 오디오 소스 들어보는 거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할 때에는 뭐 그냥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유독 이제 유니버셜 오디오 할 때는 UAD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포인트가 워낙에 딸려오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걸 저희가 한 번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거 UAD를 사는 어떤 큰 장점이랑 유인동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것 같아서 결국에 써야 될 거를 이제 와서 합니다 그쵸 저희가 이제 UAD 그 리뷰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플러그인 특집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녹음을 하면은 그 안에 그 큐베이스나 로직에 이제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들 거기에 있는 EQ 리버브 이런 것들과 간단하게 사운드 잡아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르게 오늘은 아예 본격적으로 2시간에 걸쳐서 실제로 제공되는 플러그인들이 어느 종류의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퀄리티와 어떤 사운드를 내주는지 이런 것들을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아폴로 사면은 플러그인들을 굉장히 많이 줘요 플러그인들을 지금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사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주는데 뭐를 주는지 한번 볼까요 아폴로 트윈 마크2 듀오를 사면은 78만원 상당 3개 줘요 3개 그리고 아폴로 트윈 X 듀오 그리고 트윈 USB가 131만원 상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트윈 X 쿼드랑 X4를 구입을 하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드리고요 173만원 상당이네요 여기 놓여있는 아폴로 트윈 X 같은 경우에는 173만원 상당의 플러그인을 주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여기 리뷰용으로 올클리어 해놓은 시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랑 상관없이 245만원 상당의 플러그인들을 저희는 다 지금 일단 보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아폴로 X6, X8, X8P, X16, 쿼드 파이어와이어까지 요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면은 245만원 상당의 총 9개의 플러그인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리스트를 한번 말씀 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씩 좀 꺼내 보여주시죠 네 자 V76 프리앰프 요게 245만원 V76 프리앰프죠 네 그렇습니다 V76 프리앰프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 이제 여러분들 뭐 처음에 이거 뭐 어떻게 만져야 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물론 다음에 아시겠지만 팩토리 프리셋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세팅값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컬이면 뭐 베이스 뭐 스네어터 뭐 이런거 있죠 요런거 뭐 탁탁 눌러 보시고 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 그냥 무작정 노브 만지는 거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일단 프리셋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바꿔가면서 뭐가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76 프리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츄리 튜브 채널 스트립이 있습니다 네 채널 스트립은 이제 다이남믹 계열의 이펙터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게이트라든가 컴프라든가 뭐 리미터 마스터까지 뭐 요런 식으로 요거 아까 제가 이제 믹스함 잠깐 들어봤는데 보컬에 거니까 오 되게 좋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튜브 프리앰프가 있고 채널 스트립이 이퀄라이저 그리고 레벨러 그 다음에 마스터 까지 요렇게 어 네 개의 어 그 단나믹 계열의 이펙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화면 밑에 조금 나올 건데 약간 이쪽으로 오시죠? 네 어차피 요만으로 화면 나올 텐데 네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게 안 보여서 네 안 보이시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어 채널 스트립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은 어 퓨어 플레이트 리버버 가볼게요 퓨어 플레이트 리버버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그런거 같던데 퓨어 플레이트 리버버 요런거 괜찮은데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되게 좀 빈티지한 사운드들 있죠 네 물론 되게 모던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만 네네네 요 사운드도 되게 요렇게 생겼는데 되게 좀 빈티지한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뷰어 플레이트 리버버가 저렇게 제공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갤럭시 테이프 에코가 있습니다 네 갤럭시 테이프 에코 요것도 빈티지한 그런 딜레이 사운드를 굉장히 그 이게 딱 보시자마자 어? 이거 그거잖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죠 네 여러분들이 보고 보시고 어? 많이 본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네 여기 갤럭시 테이프 에코고요 그 다음에는 옥시드 테이프 레코더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거는 뭐 어떨 때 보통 사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네 그 좀 약간 진짜로 옛날 방식으로 녹음된 듯한 느낌을 좀 내고 싶을 때 네 저런 식으로 옆에 테이프 레코더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의 어 저게 이제 뭐 재생을 하면은 저 레코더가 돌아가는 그래픽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재생하면은 요런 돌아가진 않나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원래 얘가 지금 오디오 소스가 없는데 제가 걸어서 그러는데 아 그렇군요 얘를 여기다가 하면은 저 요거를 이제 돌아가거든요 네 저런 그래픽이 저거 돌아가는 거 보면 왠지 진짜 빈티지해지는 거 같고 기분이 좋아서 네 저 돌아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니브 1084 프리앰프 N EQ 제공되고요 네 헬리오스 타입 6급 프리앰프 N EQ 컬렉션 요거 한번 볼게요 네 그 뒤에 컬렉션 3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네요 네 그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UA175B 176 튜브 컴프레서 컬렉션 UA175B 있나요 네 네 볼게요 아 요렇게 생겼네요 멋있게 생겼네요 네 굉장히 많이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본게 245만원 상당의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음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사실 여기 제공되는 것들을 많이 좀 좀 잘 모르는 악기도 좀 있고 해가지고서는 음 음 일단은 어 최대한 여기 있는 것도 좀 써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좀 원래 UA에서 제가 좀 자주 쓰던 걸로 일단은 잡아 봤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어 이제 지난 시간에 아폴로 트윈엑스 쿼드의 시험곡으로 했던 벌써 1년 벌써 1년을 그때는 어쿠스틱이랑 보컬만 가지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피아노의 일렉기타에 뭐 드럼에 뭐 베이스에 풀밴드 사운드로 쫙 편곡을 한거를 은총씨가 거의 90% 이상 UED 플러그인 네 나머지 한 10% 정도는 로직 자체 플러그인 뭐 평소에서 자주 쓰시는 것들 요렇게 해갖고 믹스를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믹스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완전 드라이를 들어본 다음에 뭐 뭐 건지 일단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그럼 믹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처음이라 그린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아우 아우 은총씨 치고 믹스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말 그대로 되게 빨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요걸로만 모니터링 하면서 그냥 급하게 맞습니다 킥 믹스를 한거죠 네 킥 믹스를 했는데요 들으시기에 조금 아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싹 뺀 네 드라이 사운드 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조금 이게 빼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는게 많아서 지금 그래도 다행히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이펙팅을 좀 과하게 했습니다 네 아 좀 힘들었죠 네 네 드라이 사운드 볼게요 드라이 사운드 볼게요 처음이라 그린 며칠 뒤에 괜찮았죠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되게 정직해졌죠 네 정말 담백하네요 기념일 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일단은 그래서 자 이러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주면은 좋을까 싶어 가지고서는 그냥 드럼부터 약간 이 포 리듬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걸리면서 이제 마지막 보컬까지 다 켜질 때 그거를 좀 들려드리고 네 제일 마지막으로 보컬만 솔로로 들으면서 이제 껐다만 켜보고 이 정도만 이 사운드 만져보고 네네네 그럼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일부는 그것까지 한번 저희가 껐다 켜는 걸로 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럼만 가보겠습니다 원래 요 소리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어 그 LA2A죠 네 LA2A로 보여지는 이 아이를 켜서 이 정도 올라왔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닙으로 보여지는 닙이죠 네 그렇죠 밑에 닙으로 쌓아있죠 네 이렇게 켰고요 그리고 이제 샌드에다가 어 멕시콘을 멕시콘 리버브를 좋습니다 멕시콘 디지털 리버블가 네 약간 더 줘볼까요 그럼 이제 요런 느낌 네 리버블가 샌드로 줬고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켜보겠습니다 베이스 원래 요랬는데 네 이 이번에 구매하시면은 주는 V7 네 V76 아까 저희 봤었던 프리앰프죠 네 요걸 치고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LA2A 네 LA2A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걸어주시는군요 네 악기에는 좀 LA2A를 좋아하는 또 1073 그렇습니다 역시 니브 저희 그 플러그인 제공되는 것 중에 니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거는 로직 EQ로 좀 약간 미드를 좀 스쿱 해줬습니다 네 EQ 정의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반 가볼게요 건반은 좀 이왕이면 따뜻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튜브테크죠 네 튜브테크 네 튜브테크 많이 쓰죠 그리고 정말 좋은거 맞네요 이게 그 사실 이거가 너무 빈티지하게 좀 가다보니까 이번에 제공되는게 이게 너무 빈티지하게 되어서 아 네 갤럭시 테이블 네 요거를 이제 건반에다 걸어봤고요 네 네 좋네요 나온거 깨알같이 언제 쓰셨네요 네 그리고 버스 3번에는 이제 요 또 이번에 제공되는 퓨어 네 리버브 좀 더 과하게 주면 이게 아까 그 플레이트 리버브였죠 네 네네 과하게 주면 이렇게 되겠죠 어 네 확실히 또 쭉쭉 올라오네요 네 아 일단 요렇게만 해놔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기분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타를 이제 또 한번 네 네 기타는 안타깝게도 네 이 쿼드로 했는데도 요정도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쓰고 싶으시면 더 좋은거 사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나요 네 아 기타를 안탔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셨죠 일렉기타 네 기타 나오고 있죠 네 요정도 걸려있고요 어쿠스틱 기타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어쿠스틱 기타 어쿠스틱 기타도 안타깝게도 걸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네 보컬에다가 쓸걸 좀 아껴놓기 위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요렇게까지 해서 악기 사운드를 잡아놓은 건데 오 아까 처음에 들었던 거랑 완전히 이제 뼈대 느낌 자체가 달라졌죠 그렇죠 이번에 보컬을 맨 보컬을 올린 다음에 하나씩 켜볼게요 네 메인보컬 혼자만 들어볼까요? 어 이것도 그냥 쌓아보는 느낌으로 가보죠 쌓아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어차피 솔로 할거죠 네 네 자 요것도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메인보컬 요근데 이제 보컬 벌써 일렬 네 네 보컬에도 저는 이제 따뜻한 네 규비테크 벌써 살짝 올라오죠 2부 그리고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네 채널 스트립 피면요 오 오 팝 올라오네요 네 뭐 이거는 로지 자체 악기니까 그냥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게 참 힘들었는데 자 이 버스 이 이 보컬에다가 이 갤럭시를 거는 게 네 좀 그런 좀 어울리는 거 찾기 어렵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어제도 오늘 최대 활용해볼 의미에서 네 요거 이제 요거는 로직 자체의 스테로 딜레이 좀 열었습니다 아 그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봤던 우리 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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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마스터단에 네 이제 로직으로 로직 자체에 있는 이제 리미터 네 하나 버려줬고요 네 요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엘리샤라는 네 요걸 펼칠 때 소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네 너와 만드는 기념이 어 확실히 옆으로 이제 어 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여러가지 표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로만 가도 소리가 갑자기 확 네 달라지죠 그 1년 뒤에 좀 널 기다려 널 기다려 요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옆으로 이제 그 스테레오 이미저 같은 느낌으로 잡아주고 딱 벌려주죠 네 그리고 그 어떤 편곡들의 구획이 좀 더 명확하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들을 잡아주는 상당히 많은 걸 해주셨네요 네 확실히 그 여러분들도 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데모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운드를 잡아가면서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뭐 이렇게 들려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퀄리티로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는 지금 너무 짧은 시간을 했구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신경써서 여러분들 하셔서 데모가 요즘 여러분들 진짜 그 작곡가 네 꿈꾸시는 분들은 작곡가 하고 싶은 지망생 여러분들 요즘 프로 작곡가들이 그 업체에다가 보내는 데모 들어보시면은 이게 데모라고 거의 그 정도 소리가 나와야지 네 될까 말까 합니다 그냥 그냥 거의 발매되는 퀄리티에 거의 그 가득 차있는 비슷하다 네 그런 사운드가 데모로 왔다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사운드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작곡 공부를 하시는 거 이상으로 사운드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네 1분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드라이에서 솔로로 하나하나 실제로 노브를 만져보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도 조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운드의 양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오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3 2 2 3 2 3